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멜리사이고 21살입니다. 저는 2022년 5월에 나는 한국어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나는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한국어를 몰랐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Sandra 선생님은 아주 잘 가르치고 최고입니다. 수업도 항상 재밌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한 한국어를 정말 배웠습니다. 한국인화도 많이 배워서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? 그럼 저는 나는 한국어를 추천합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한국어는 아름다운 외국어입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